제27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2020년 5월 14일 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. 이번 임시회는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, 강서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가 진행됩니다.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문화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의 시설을 점검하는 현장 방문 등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.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문화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의 시설을 점검하는 현장 방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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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의 시설을 점검합니다.